확인 다시 리드 쏜다 형 나 이거? 한 대밖에 안 내린다 프레스 한 거 아니야? 젠피오 조심 안 내린다 동쪽에서 떠오는 거 보자 동쪽에서 오지 않았나? 핵매기가 젠피오 어? 4집으로 간다 3번 채워줘 피오는 4집으로 떠야 되며? 아니야 아니야 이 찌끄레기가 아니야 또 이상한 짓 한 거 내 함남 미젤 다시 하라는데 내 앞에만 더 있어 왼쪽 아래 내려간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다시 하라스 다시 하라스 트위어 네? 그 남쪽 가는데 하필 찍을게 야 스피드가 왜 저러는 거 아니야? 왼쪽 레토나 소리 나는데? 네? 들었어? 아디? 동쪽에 동쪽에 레토나 동쪽 쪽쪽 조용하다 왜 이렇게 안 맞아?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쏴? 파킬 따라가 펑크 아래에서 온 거야? 태도 셋이야 아 아 둘 다 둘 다 둘 다 안 맞아 나이스 라스 하나 네? 나 왔다 야 자꾸 해 나 피 굉장히 무서워 여기 적 있나 봐 분명히 들어오는 게 그 아이딩이야 이번 이번 싸워? 파란 선으로 타붙인다 또 싸우겠다 파란 선 타붙이고 있어 유에이징 알러지되어 아 이빙 한 6대 들어갔어 다이애 한 번 타붙인다 다시 한 번 타붙인다 다시 한 번 타붙인다 바사 한 번 바사야 16번 있다 다 끝났고 비영화 기절 대비 하나 더 있어? 폭대기에 폭대기 이거 살릴 거야 이거 머리에 셋이야 기절 포함 하나 살리고 있어 이거 저 머리에 좀 못된다 야 하나 더 기자 남쪽에 다른 팀 붙였어 또 남쪽에 다른 팀 붙여 1번에 유에이징 아 끝났다 심을 것 같다 2번에 다른 팀 2번 라인 셋 두퍼먼저 간다 했는데 상상계절에 하나 안틀렀다 밖에 안 남았겠다 갈거야? 나 갈게 1층 집 2층 집 2층 집 2층에 맞았을거야 2층에 맞았다 1.5 1.5 1.5 1.5 1.5 너 살아서 치킨 먹어야돼? 아네한테 맞은거야? 1.5 나이스 지렸다 아 다있잖아 얘 아니었던거 같은데? 좋아 이거야 대단히 머리 조심 머리 어디 머리 아 이거 오픈가 이번 오픈가 나 시킹이야 쩔쩔쩔쩔 형 쩔쩔쩔 못봐 시킹이니까 안살았네 연막 연막 야 다시 왔다고 온다 나 오른쪽 같이 나와줄게 없어요 형 오른쪽 어딘지 몰라 남아있는거 아냐? 아 여기 어디야? 하나 몰라 하나 몰라 여기 올라와봐 아 뭐야 나 여기 있네 그대로 계속 그대로네 좋은데? 포항에 있는거 까볼거거든 1대1대1 피키 하지마